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룡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께 위탁리뷰에 물건이 도톱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광민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비님의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비님의 영혼 자 이게 잠깐만 라비님이 9.1년생이죠 라비님보다 3살 어린 갓건담 너보다 3살 어린구만 이거 지금 23... 24년 됐냐 1994년 발매한 갓건담 라비님의 영혼 야 대박이다 좁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MG 짐2와 9판 144분의 갓건담을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고3에 올라와서 도저히 시간이 안나서 두달만에 보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보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탁물중 메탈빌드 엑시아 트란섬도 있던 때 언제쯤 리뷰하나요 그렇게 오래 안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좀 대박 많은게 남아있어 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종이 한장 더 넣었으니 거기에 사인좀 해줘요 사인좀 해주세요 요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가 몇번 들어가는거야 MG 짐2 정급파츠는 런던에서 떼기만 했고 게이트 작업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야 추신 일본에서 뽑은 가차 두개 보냅니다 원래는 커플 둘다 보내려 했으나 하나를 잃어버렸네요 이게 커플이야? 아닌데? 구아트로 버시나! 이거 내가 뽑으려고 했던거잖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타키! 와우! 커플이란건 미치아가 있었단거 아니야 미치아 잃어버려? 이게 무슨...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건담 이제 무등급 각건담이랑 MG 짐2 MG 짐2를 보내주셨어요 어디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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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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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크다! 오쌰! MG 짐2! 아하! 크... 박스 심플하네요 그죠? 이게 클럽지로 얼마전에 발매했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박스! 아 박스 저 안에 조립은 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왔나 상태까지 체크를 해봐야되기 때문에 오! 안전! 안전! 오! 짐이야! 그렇지, 이 맛이 짐이지! 귀엽게 생겼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짐이네요 얘는 정말 대단한 짐인가 봐서 잘 도착하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구요 안녕! 빠빠시!